C부분, 그 다음에 키업되는 인터루드와 마지막 아웃트로 부분까지 설명 들어갈게요 C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코드 지금 보이시죠? 한 마디 한 코드 패턴으로 가요 그 다음에 스트럼 패턴은 여러분이 좀 더 자유롭게 당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1, 2, 3, 4 이런 식으로 가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코드는 원곡은 2마이너 코드만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2마이너, 2마이너 메이저 세븐, 2마이너 세븐 이런 식으로 일종의 마이너 코드 안에서의 클리셰라는 주소를 썼습니다 이게 조금 힘드신 분들은 생략하셔도 되고요 조금 이 부분을 재즈하게 코드 변경시키시고 싶으신 부분은 1, 2, 3, 4 이런 식으로 접체를 해주세요 사랑 그대와 난 약속을 끊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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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키 업되는 부분으로 가까워졌죠 그 다음에 인서스 포어에서 여기서 키 업이 되죠 1, 2, 3, 4 B마이너 세븐 그 다음에 B마이너 세븐 그 다음에 원곡은 여기가 상당히 참기 힘드신 코드일겁니다 E7샵9 그 다음에 E7 F9 자 이 코드는 지금 원곡의 오케스트라 스트링에 나오는 텐션 노트인데요 이거 힘드신 분들은 E, S4, E로 하셔도 무방해요 1, 2, 3, 4 1, 2, 3, 4 A, B마이너 세븐 A코드 B셈은 13에서 풀어주시고 N9 여기는 좋은 프리템포로 살짝 느려주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